나 회의 대단한 쪼개박일 중 인공 정의 띄검 아 뭐야 ㅋ 아 ㅋ 인도 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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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너 저때는 유한형 인간을 시그니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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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릴이요! 달이 무리한 격수 착한 도쿠 파티 아니 이거 개 킹맞네? 와 진짜 킹맞네? 이거 올리면은 약간 다른 의미로 거시기 하겠네요 이게 맞나? 아 음... 올려야겠는데? 제발 뒤통수 한 대만